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id1.com 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파이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언어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클릭해 보면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 3를 쓸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 3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이썬의 코드를 적는데요 print 1 더하기 1 이라고 이렇게 하고 run 버튼을 누르면 1과 1을 더한 결과를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실행해서 이렇게 2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편집하고 싶을 때는 edi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것을 저장하고 싶으면 save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코드를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그 사람이 그 코드를 자기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또 실행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끝!